그 밤에 잠 안 올 때 맛있는 거라며, 서로에서 봤어. 놀랐잖아, 너. 누가? 내가? 아닌데? 인간은 왜 거짓말을 하지? 무섭다, 떨린다, 네가 필요하다. 그냥 그런 말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. 잠깐 마시고 자. 아침까지 여기 있을게. 혹시 모르니까. 오빠 하지마. 발라. 화장품 걸려서 땡땡 치지 말고. 여유. 견과리. łbym 강아지. 이렇게. 왜 이렇게. 눈을 끝냅 Cynthia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